은주 씨. 은주 씨 눈이 그렇게 낮은 줄 몰랐습니다. 네? 그 남자가 어딜 봐서 다 탑입니까? 솔직히 나 은주 씨한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좋아합니다. 남자 있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남자가 삼촌뻘이나 되는 중불근이! 탑은 무슨 개뿌리 탑이야. 아니, 은주 씨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남자를 만납니까? 우리 삼촌이 들으면 서운하겠네요. 그래도 유능한 의사인데. 예? 지난번에 만났던 분은 외삼촌이에요. 아니, 그럼 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네! 그럼 대체 어떤 놈이야? 어제 중국으로 가는 제품 천 박스 둘이 맡았죠? 네. 한 박스 빠진 거 그거 몰랐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중국 바이어가 여러 번 세어봤는데 한 박스가 부족하대요. 그 한 박스에 재킷이 100번이 들었습니다! 그럼 빠진 한 박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걸 지금 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건 간에 팀으로 이러니까 둘이 책임지세요! 핸드폰만 보더니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빠졌어요? 에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아, 참. 속편에서 좋겠어. 아, 나 혼자 찾기하고 먼저 가는 건 아니겠죠? 아까 들었죠? 공동책임. 찾으면 나중에 밥 살게요. 콜? 콜 좋아하네!